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의 볼 것은 요즘 유행하는 피젯토이 빠르게 리뷰해보기입니다! 3, 2, 1! 차라란! 문구장 가서 내가 아주 핫한 애들로만 데리고 와봤지! 빠르게 가봅시다! 먼저 기린 팝튜브! 요즘 팝튜브들이 아주 많이 진화했다고! 이것봐! 너무 웃기지? 기린이 몸만 긴게 아니라 팔다리도 길다고! 안녕! 아주 팔다리가 긴 것이... 잠깐만! 내가 만든 모루인형이랑 비슷한데? 팔다리 가죽! 비슷한데? 얘네들 관광수 원래도 할 수 있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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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붙이면은 봐봐! 카메라에 다 안나오네 이거! 아무튼 요런 장난감! 다음은 비슷한 로봇 팝튜브! 팝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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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볼인거야. 오 오 오 오 이거 잘 돌아가. 오 약간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니까 왠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호두 알갱이를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셨던 게 생... 근데 얘가 왜 당근볼이지? 전혀 당근과는 상관없는데 땅콩볼 아니야 이거? 오 근데 이거 뭔가 재밌어. 이게 손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요 느낌이 오 손맛이 있어. 여기 오돌토돌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만지고 있으면 뭔가 건강해지면서 손끝 혈자리를 자극해가지고 똑똑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재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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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봐 빠져든다 빠져든다 내 눈을 바라봐 넌 꾸덕 누르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좋아요 누르고 와 다음은 레디 3단 당근 아니 근데 이건 또 왜 당근인 거지 이거 봐 이게 망치처럼 생겼는데 일단 이렇게 흔들면 불이 들어오고 슉슉슉 이렇게 하면 3단 망치 슉슉슉슉슉 근데 얘는 망치인데 왜 당근인 거야 이름이 3단 당근이래 아니 이거는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망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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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요런 재미가 있어 다음은 달팽이 당근 스피너 아니 얘도 당근이네 왜왜 얘 이름이 당근 와이 오 이거 봐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를 돌리면은 얘네 날개가 펼쳐져 그래가지고 슉슉 오 오 오 멋있어 오 그 다음에 살살 돌리면 뭔가 요거 요쪽에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이거 재밌다 오 이것도 약간 내 눈을 바라봐 넌 구독 누르고 내 눈을 다음은 강아지 팝튜브 아 이거 너무 얘 표정이 너무 웃기지 않아 얘 왜 이렇게 진지하지 우리 토리들 만나서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아 귀여워 하나 더 있지 꼬리를 살랑살랑 아 이거 표정 진지한 거 너무 웃겨 이렇게 머리도 돌아가더라고 아 뭔가 좀 무서운데 우주인 쭉쭉이 어 근데 얘 지금 봐봐 눈 코 입이 약간 반대로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 아니야? 아 우주인이라서 그런 건가? 너 이 녀석 외계인이로군 뭔가 팔은 말캉말캉한 재질이고 몸통은 딱딱해 슉 아 귀여워 아까 그 기린이랑 로봇에 비해서는 약간 하차는 귀엽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나? 택도 없군 전이 안되는군 일도 서지 않는군 아 이렇게 앉을 수 있지 앉지도 못해 하차는 녀석 이번엔 거꾸리 오뚜기 이거는 500원밖에 안하더라고 그래서 두 개 사와봤지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귀엽구만 세워서 오 슈우 헤드스피 이번엔 포켓 괴물와플 오 뭔가 느낌이 말랑이의 그것과는 좀 달라 색다른 느낌 꺼내봅시다 아 이거 뭔가 뿌시래기들이 막 흐르는 것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러블러블러블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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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거를 탁 던져서 탁받기 오 이것도 재밌는데? 던져서 탁받기 에이 던져서 탁받기 오 여기 들어갔어 던져서 탁 오 하나 더 던져서 탁 오 나 왜 이렇게 잘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 이번엔 딸까기 피젯토이 아니 이게 지금 얘는 니은자? 기억자? 아무튼 요런 모양인데 네모 모양도 있고 일자 모양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가지 모으면 테트리스하는 느낌이 나겠더라고 아하 오 생각했던 것보다 사운드가 괜찮은데? 오 이거 재밌다 뭔가 손맛이 있어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뭔가 부드럽게 딸깍거리는 요런 느낌 자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피젯토이들을 리뷰해봤는데 우리 터린트는 이중에 alors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알려줘 자 그럼 오늘 영상 저희는 여기까지. 안녕? 뾰러러러러러렁 아 이것도 약간 피젯토이 픽젯토이류 아닌가 쇽쇽쇽쇽쇽 어 아주 보들 보들 한것이 느낌도 좋고 어 얘는 이렇게 헤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구부렸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따울 수도 있어 내가 머리 예쁘게 따아줄게 요렇게 해주면 짜잔 어 아주 훨씬 깔끔해졌다 오 아이 귀여운 녀석